1,400원을 돌파했어요. 여기에는 비밀이 숨어있습니다. 어떤 비밀인가요? 연준에서 21일 이자율을 다시 0.75% 올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3.0에서 3.25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4.7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뭐 앞으로는 그러겠다는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1,400원의 벽이 바로 뚫렸습니다. 그렇죠. 여기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상관관계가 있겠죠, 사실은. 아니요. 거꾸로인데 5일 전부터 이미 1,400원대가 뚫릴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1,390원, 8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날 외환 흐름을 보면요. 저녁에 20조 원 가까이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1,400원으로 올라가는 환율을 멈춥니다. 구두 개입뿐만 아니라 실제로 돈이 들어왔다? 저는 실물 개입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통장을 뒤져본 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실물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오늘 그럼 1,400원 뚫은 건 뭐냐. 미국이 저렇게 연준이 이유를 올리니까 이 환율은 어쩔 수가 없었어. 돈이 빠져나가는 거지. 거꾸로 말하면 오늘 뚫리는 건 미국 책임이 되니까 지난 4,5일 당을 억지로 막고 있다가 미국이 발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뚫리는 것 같은 그림을 만들어놓은. 역시 김성애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그 돈을 갖다가 퍼주면서까지 막고 있었다 이거지. 연준에다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만 한 5일만 막으면 연준 책임 그리고 사실 연준 책임이 막기도 하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한다. 그런 윤석열 정부에서 먼저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갖고 있던 외환 보육을 상당히 푼 것으로 보이고요. 그건 나중에. 진짜 기재부는 자기네들이 책임 안 질게끔 연출하는 데만 신경 쓰지. 그렇죠. 나라 국가니 비든 말든 뭐든 상관이 없구먼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이제 1,400원이 된 다음엔 지금부터 이자율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구간이라고 또 하면서 방치를 좀 하겠죠. 그러면 이거 방치하는 동안에 1,450원, 1,500원까지 쉽게 올라가겠는데? 저는 1,500원까지는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미쳐버리겠네요. 그런데 이걸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미국이 워낙 지금 완강한데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 특히 기재부와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수단들을 얘기하고 통화 스와프 얘기도 계속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죠, 통화 스와프도. 그다음에 오늘도 미국 측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유동성에 대한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종류의 논의를 한 것처럼 말을 했는데 이런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미국은 지금 물가를 잡는 게 무조건 최우선 목표예요.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는 12개의 연방은행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연방은행은 연방께 아닙니다. 즉 연방준비제도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자체는 사설. 민간이요, 민간. 민간 제도이기 때문에 이 민간들은 정부의 시책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정부가 처음부터 1910년대 이걸 설계했을 때 이렇게 설계했던 이유도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장을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통화스워프를 해주는 건 달러의 약세를 용인할 때만 가능한데 달러는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자꾸 돌아다니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달러가 많이 돌아다니면 돈이 돌아다니면 물가가 오르니까 이유를 높여서 은행으로 다 잠궈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한테만 풀어준다? 그럴 수 없어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무슨 대책을 세워줄 거라고 말하는 기재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어쩔 수 없는 압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현실을 있는 대로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대책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민간이 대책을 내놓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미국이랑 일장 먹고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있다. 중국 벌이고 완전 올인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설치고 다녀서 지금 와서 미국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미국은 한 번도 남의 편이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자기 편이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익 중심의 다자 외교를 해왔던 겁니다. 눈치밥을 먹었던 것이고 나라의 경제 규모가 그렇고 맞닿고 있는 외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본 건데 중국 눈치 뭐 알아보냐. 미국이랑 우리 함께 간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다음에 지금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들 보세요. 배터리 몰랐잖아요. 전기차 하는지. 바이오 몰랐잖아요. 심지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법안은 작년에 나온 법안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아무런 대비와 준비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그리고 올해 한 3, 4월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 법안을 IRA를 통과시키는 움직임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라도 포착을 해서 중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놓았어야 했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막 달걀 들은 거 아닙니까. 아! 우리는 중국은 버리고 미국으로 간다고 했는데 미국은 우리를 버리고 자기 편을 먹었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닥주였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는데 환율 어떻게 할 거냐 모르니까 미국이라면 또 잘 될 거라고 미국이 잘 안 해준다고 지금 미국이 지금 남을 따져볼 형편이 아니에요. 왜 이 기본적인 외교의 상식을 무시하고 미국하고 바짝 붙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지점 그 지점이 분노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이후에 자기네 회사에 돌아가서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딴 거 없어요.